이쪽은 저 밑에다가 이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버렸더니 여기 모이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작년에 내가 모종을 심었던 모이가 자라잖아요 모이밭이 아주 잘 자라 지금 우리가 아껴서 키워가지고 이제 우리는 대를 피클도 하고 이게 신장에도 좋아지고 퇴질 개선에도 좋고 그러니까 자식들 약에도 쓰고 그러려고 봄철에 나물로를 안 먹어요 약으로 쓰려고 저쪽에 이제 사람 못 들어가게 다 이렇게 쳐놓고 난 다음에 차대 놓고 뜯어가던 게 이제 조금씩 올라오네요 뿌리쳐 뽑아가지고 저쪽도 지금 모이밭이 요새는 지금 차를 대놓고 거짓을 안 해요 내가 아주 정심때도 와서 지키니까 뭐 이거 아이고 순환을 겪다가 이제야 좀 괜찮아지네요 이거 뭐 이쁜 꽃이 피었어 이쁜 꽃이 모이밭이 거기 정말 나쁘지ね 뭐 감사합니다.